뭐 할라고? 이 끄리빛빛이랑 살려리다! 뭐? 이 끄리빛빛이랑 살려리다! 아 시작부터 왜 지랄이지? 제품 뭐냐고? 끓이 됐고! 끓이 어쩌고 그만하고 말해! 바나나 타피오카 튀김! 바나나 튀김을 팔아? 이 이게 태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인기가 엄만한.. 됐고! 끓이 그건 무슨 소리야? 바나나 타피오카 튀김을 잡아오려 행겨! 어디서 샀어? 이 인터넷! 얼마야? 이 난 2,900원 주고 샀는데 4,160원으로 올라왔네? 특징이 뭐야? 이 바나나를 튀기면 탈탈해지는디! 아 멈추지 말고 좀 말하라고! 그럴까? 타피오카 묻혀서 바삭하게까지 해디야! 이제 먹어봐! 땡긴건 저놈마냥 흉악해지요? 맛은 어때?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쫀득긴데 씹다보면 단맛이 쫙 올라오네? 단맛은 어느 정도야? 이 씹다보면 엄청 달어! 설탕도 안 묻어온 것 같아 왜 이렇게 다냐? 간식이야 술안주야? 간식도 괜찮고 맥주안주하면 좋겠다야! 그래서 또 사 먹어? 안 먹어? 이게 지금 4,000원이 넘느니 나는 2,900원에 샀잖아! 3,000원이면 먹을만했는데!